좋아좋아좋아 잘한다 잘한다잠한다잠한다 아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이 득신들 뭐하냐 아냐아냐 괜찮은거 할수있어 할수있어 이제 얼마 안나왔어 얼마 안나왔어 봐 dormir 봐바바박 괜찮아괜찮아 아냐아냐괜찮아괜찮아 얽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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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이것들 게싹아가지 어우 써가지 미친사가지 내가 죽어서 지금 명령을 못내려 아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얘네들이 다 한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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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앞에 애들만 얘들이 죽여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무라이가 저렇게 약해? 하긴 다불의 장사 없긴 하지 쏴 쏴 쏴 하나라도 잡으라고 등신아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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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했어 잘했어 아 내가 나쁘다 내가 내가 아프다 야 사무라이 사무라이네수 사무라이 사무라이 헐 노다치 사무라이 하지만 삽됐다 야 두 명 있어 설마 아 역시나 아 역시나 안되겠지 둘인데 우와 둘인데 야 사무라이 두 명 있어 이걸 뚫었어 얘는 뭐하냐 바로 코앞에 두고 이걸 못맞춰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너희들 뭐하냐 도대체 너희들 뭐하냐 도대체 됐다 으아아아이 예에에에에에에이 으아아아아아 됐다 됐다 좋아좋아 좋아 아냐아냐 잘했어 잘했어 어우 시- 야야야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야야야 다 들어와 우리 인구 없어 인구 없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얘네 다 고용해야되 쓰레기라도 다 고용해 4대 다 보지 한꺼번에 집어넣는게 없어 옛날 게임이라서 하지만 이 게임의 장점은 한명 한명이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아니야 괜찮아 손권 튀어봤자 저기 있어 저자저저저저저 이름 뭐고 건웃말고 저 선하나 있잖아 거기있어 어차피 지가 가봤자 그 근처에 오케오케 사실은 안할만하지만 괜찮아 다시 돈 전통 전ش연롭게 문 손 척추가 구부러진 몽골 몽골 전투모 잘 챙겨 그래도 천이별짜리 챙겨 뭐야 이거 벌써 가득 찼어? 그럴리 없는데 다 쓰레기들 밖에 안 들거든요 그럴 수 있지 이곳을 저구어 갈 것이다 나는 건업을 내가 가실 것이다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이다 나의 궁전을 이곳으로 옮기겠노라 연장한 세트와 벨벳 한킬 네 네 네 안되네 대회 다운로드 어? 대교다 안녕 은기 당신은 명예로운 신사로서 승려들에게 가족에게 가족에게 돌아올 권리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 무슨 악담이야 야 그런줄 알아 안된다며 안돼 너들 못가 나랑 평생 여기서 살아야돼 이 새끼 넌 누구야? 교씨 응기 응기 얘가 누군데 안돼 너도 다 집에 못간다 니들 니들 다 나 내 곁에 있어 에헴 넌 누구야 그 그레스 그레르 그 셰스 니가 누군데 여기 있는데 그레르 왕이었다고? 페르시아 왕이었네 가봐야겠고 니가 왜 내 성에 들어와서 나한테 지랄이 미친거 아냐? 됐다 오케이 에헴 주점을 방금 얘는 뭐야 토르핀 카를 셰프니 그럽시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모험가라고? 9,000원? 너 들어와? 어차피 뭐 자리 남고 프로중개인 있어 다 맡기고 너 왜 나 따라다니 미새끼 사생팬새끼 그럴수지 시장가서 전승기념일탄 시장가서 전승기념일탄 어 어 이건 뭐야 개 쓰레기 있네 됐어 됐어 필요 없어 막 무기는 뭐 괜찮은거 있네 무기 쓰레기밖에 없네 다 쓰레기 있네 상품상인 뭐 공물은 좀 챙겨도 되겠지 됐어 됐어 그만두고 연애를 한번 베풀고 수비병을 화포수 다 집어넣고 화포수 다 집어넣고 화포수 다 집어넣고 더 뭔데 일단 뭐 받았어 쓰긴 써야겠다 서량기병 서량기병 중창기병 궁병대 이쪽에 다시 궁병 들어가고 들어가 들어가 이쪽 농민병 들어가고 창병 있어봐 궁병대상 아 빼빼빼 빼서 죽여 제일 위에 올라간다 내 케이크 얼마나 훈훈하게 생겼냐 헐 솔직히 진짜 아저씨 진짜 동네 되게 착한 아저씨처럼 생겨 뭐야 엔드 들어가 들어가 신이 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였어? 전활부, 장규, 기병대 야 전부 다.. 너희들은 전부 다 자살부대야 내가 봤을 땐 너희들은 자살해야 돼 야 중기병 올라가 매춘부 업그레이드 하면 뭐가 되겠죠 사기가 떨어졌을 땐 뭘 할 수 있겠죠 나도 뭔지 모르겠지 백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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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들 내려가 사무라이 늘들도 내려봐야 되는데 너같이 사무라이 내려가 기병 올라가고 이모타 내려가 백봉 사무라이 내려가 어차피 어차피 앞에 나가서 뒤져야 될 것들은 기병이거든 내려간대 이런것들 다 죽어야 돼 기병들이 유지비가 되게 비싸 쓰도 못해 자살부대 자살부대 얘네들 그냥 자살하러 안녕하세요 자살하러 왔습니다 어 그래 그랬을지 얘네들 다 다 된거 같은데 다 된거 같은데 대충 오케이 완료 미쳤어니들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한번만 말하겠다 기병 돌격 기병 돌격 도병 도병 10보 전진하고 기병 돌격 도병 야 니들은 뭐냐 니들 기병 아니냐 에 야 니들 얘네들 뭐하는데 복굼 옆에 라인 라인 구축하라고 놀지말고 똑바로 안해 헐 서랑귀병 샀다는데? 서랑귀병 개쓰다 와 진짜 잘 싸운다 서랑귀병 다 죽이는데 애들이 야 서랑귀병 애들 뭐 가자 서랑귀병 애들 오지게 잡는데 아 얘들아 얘들아 빨리 활을 싸 오 개 가자 공격! 다그렁! 쪼랍냐니들? 하! 하! passed록 Zetermin 덤벼라! 얍! 오오 작전상 후퇴를 해주시오 돌격 얘들아 보병 돌격해 아니야 어깨 맞았어 괜찮아 어깨 맞으면 너 어깨 칼도 안오고 쓰냐 얍 어깨 돌격하라 뭐하냐 너 아 아 일로와 너 니가 그랬냐 잠깐 타임 대화로 해결하자 머리에도 못친거 같은데 어깨 가자 야아아아아아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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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얘들 저거 데리고 왔네 농민 데리고 왔네 뭘 잡아봐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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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